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실까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종일 이렇게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요즘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13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7도, 순천의 낮 기온 25도로 낮 동안에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교차는 더욱더 높은 날씨에 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29도 분포로 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